아 앞에 계신 분은요 네 내가 어 나 아닌 감정이 확 치받으면 컨트롤이 안 되셔야 되요 어 네 맞아요 어 직성이 너무 세서 그래요 네 어 이 집에는 제자가 있으라는 집이거든요 제작 가물이 심하게 내려오는 집이에요 본인 친정이 제작 가물이 심하게 내려오는 집이라 내가 이유 없이 꺼져 이유 없는 감정 컨트롤 안 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회생활 하기가 녹록하지 않아요 본인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직업 뭐 가져보셨어요 직업을 직업이요 장사 좀 했고요 장사 무슨 장사 저희 치킨집 하고 장사 좀 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콜센이나 동물병원 이런 쪽으로 그럼 거기서 뭐 하셨어요 직접 동물 만드셨어요 네네 이제 간호점으로 일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요 한번 하면 직장을 잡으시면 어 보통 2년 2년 3년 3년 근데 그러면 일한 만큼 또 쉬지 않나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어 현재 쉬고 있어요 어 직장 잡기가 어렵다 신과물이 너무 세다 어 나한테 어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본인 30살인데 30살을 살아오시면서 어 이상현상을 내가 분명히 이게 낯설지 않게 본인이 다 겪으셨을 거고 내가 16세때도 겪어야 되고 18세때도 겪어야 돼요 그때 진짜 미친년이지 16세부터 18년 18세까지는 미친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회에 나올 준비가 안 되셨어요 이슬 맞고 돌아다녀야 되고 방거리 쏘다녀야 되고 인간바람을 10대 때 너무 세게 쳤다 맞아요 인간바람 10대 때 세게 쳤고 내가 그나마도 24살 24살 5살 이때부터 조금 좌정이 되는 듯해요 맞아요 좌정이 되는 듯한데 그 이유가 본인 집안의 제자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16세부터 24살까지 엄청나게 역마가 막 휘몰아치고 있거든 내가 본인 무슨 일을 해봤을까 한자리에 뭐 좋게 본인 좋게 얘기한 거지 진짜 뭐 일절 다 해봤어야 돼요 일절 다 해봤어야 되고 일한 날 핑퐁핑퐁해 일한 날 신나 일한 날 신나 이런 식으로 내가 규칙적인 직업이라 할 수가 없는 세월을 살아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16세부터 바랬던 신의 역마가 이 그 한 10년 거진 10년 동안 너는 몸도 많이 망가져야 되고 몸도 많이 망가져야 되고 내가 세월에서 준비해야 할 때 준비를 못하면서 세상 밖에 나오는 데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결혼도 일찍 하셔야 되고 이제 서른인데 6년 차 쉬잖아 저 이제 한국 나이로는 서른둘요 한국 나이로는 서른둘요 어쨌든 결혼을 빨리 한 거죠 그런데 사실상 뭐 이런 얘기해도 될까? 거쳐왔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초혼이라 할지라도 결혼에 준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거쳐오셨어야 되거든요 왜? 너무 방황을 하면서 내 정신 들어왔을 때는 안정을 원해 안정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내 집으로 뭔지 모르게 못 돌아가겠어 집에서 못 오게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 뭔지 모르게 내가 겉돌고 있어 이 신바람이 나서 그런데 그런 겉돌면서도 나는 안정을 찾다 보니까 바깥에서 사람을 찾고 이렇게 사람을 몇 번을 거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밖에 계신 배우자분하고는 사주가 크게 안 맞는 것은 없어요 사주 궁합은 잘 맞아요 그래서 막 성질 둘 다 족같이 올라오다가도 한편으로는 불쌍해 성질 날 때는 꽉 났다가도 다 토해내고 나면 성질 다 부린 다음에 그땐 또 측은해 그땐 또 불쌍해 성질 있는 대로 내고 나면 불쌍해 이게 사주 궁합이 들어서 직성의 다툼이 부딪힘이 나고 소리가 날지언정 날지언정 다시 또 칼로 물베기인 것처럼 이별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자손이 쉽게 안 보입니다 두 분이 자손이 이게 자연적으로는 쉽게 생기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나는 우리 기준님한테 더 그 문제성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나팔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병원 가서? 네 라고 아예 불임이 돼요? 네 팔려면 시험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님한트로의 문제성이 더 보여진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많이 안타깝다 이제 내가 침바람도 좀 재워지고 좀 살라 그러는데 자녀가 쉽게 못 들어선다라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내년, 후년 2년에 걸쳐서 자식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면 내년, 후년 이때 바짝 한 번 마지막 더 해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미련을 못 버렸다면 내년에 사유측에 합이 들어오니까 그때 한 번 해보는 게 낫겠고요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어야 되고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아파가지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준님이 육해지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혈족 혈족 관계에서 서로 살을 입히거나 살을 입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무언가 아프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이 오르니까 발달지체가 되든지 아니면 타고나면서부터 이제 병을 얻어서 나온다든지 반대로 자식을 보기가 어렵죠 현재 그러고 있어요 응 뭐가? 현재 투석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이분 자체가 자식을 보기가 어렵다고 남편도 신체적인 조건은 너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나팔간에 문제가 뭐가 있다며 그런데 사주적인 문제는 남편한테 더 있어요 사주적인 문제는 이 바깥 대준님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육해지살이라 그래서 내가 자식을 못 보든 낳더라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든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식을 봐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못 봐 그런데 지금 이분은 나가는 삼재의 진진형을 맡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분은 작년부터 진짜 많이 아파야 돼요 작년부터 더더욱 더더욱 왜냐하면 작년에는 개묘년이었거든 개묘년인데 이 월궁에 자달에 났어요 그래서 자묘형이 들어오면서 말하자면 속으로 겉으로 다 무너져 내리고 깨져내린다 그리고 이 대준님 가정에는 지금 산바람이 불고 있어요 산탈, 묘탈, 이장탈 이장을 한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안 된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지금 삼재랑 그리고 개묘년의 이 월궁의 형사를 맞고 또 이 갑진년에는 무진생이다 보니까 또 진진형을 맞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조상의 운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 육해지살이라고 그러면 살아생전에는 내 부모고 살아생전에는 내 형제지만 죽으면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 내가 계속해서 묻는데 이분들은 이분은 내가 태어나면서 부모가 해를 입든지 아니면 내가 해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 이분은 태어날 때도 날때부터 무언가 어딘가에 병을 안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건 잠재적인 병을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상대방을 해를 입히든 부모를 해를 입히든 내가 해를 입히든 이렇게 나오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의 해가 입든 아니면 배우자가 해가 입든 전 해를 너만 입었는데 같이 살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육해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만 당신은 가족이라는 것들로 인 가족에 관계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단지 관계적인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상 스님 사주 혼자 살아라 네 부모랑도 일찍이 떨어져야 되고 가정을 두거나 새끼를 보는 것들이 다 배우자가 살을 맞든 내가 살을 맞든 근데 궁합은 되게 또 잘 맞아 네 친구처럼 잘 지내요 궁합은 잘 맞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것 같으면 서로가 큰 병에 걸려요 이 사람은 44살이 고비가 될 수 있어요 명줄이 그리고 본인도 40 되기 전에 크게 또 고비를 맞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 이 두 분은 신으로 해서 풀어가셔야 돼요 신을 받들면서 오빠가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실 분리자고 지금 받드는 게 아니에요 분리자고 받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할머니가 엎어요 오빠네 집 할머니가 엎은 분이 있어요 신당을 모시다가 그리고 너네 집에는 신을 모시고 있고요 그나마도 그분이 나름 열심히 잘 모시고 있어서 네가 그 바람에 신바람이 재워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오빠 쪽 남편 쪽은 달라요 여기는 신줄이 산발적으로 뻗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산바람 불어 신바람 불어 거기에 삼잿바람 불어 올해는 24년도는 진진형에다가 23년도는 자미형까지 다 안고 있는데 타고난 사주는 육해 지사를 안고 있어 몸으로 계속 수술수가 들어와요 새가 닿는 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돌았으면 쇠다 할 일 돌았으면 수술할 일 그러니 너네가 불릴 것을 생각해서 신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명을 사기 위해서 신 공부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기능을 익혀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 남편이 신을 받는다면 점을 보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님을 대할 수 있는 제자는 못됩니다 대신에 기술을 익혀서 우리 무당들이 만신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내 목숨자를 이어가고 그냥 비손이나 하면서 그렇게 내 일신을 빌면서 제자노릇을 하고 가는 제작감이라는 거야 그러면 명을 살 것이오 제가 하면요 못해요 이쪽이 더 세요 그래서 네가 살면서 치이는 거예요 이 사람 결혼하고 나서 몸을 여러 번 쳐야 돼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프고 몸을 정말 많이 컸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희 집에 제자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놓고 보면 너는 네 몫이지만 이 오빠를 눌러주지 못해요 이 오빠가 네 남편이 스스로 내 살을 누르고 살 수 있으면 명을 받아올 수만 있으면 너가 덜 치여요 너 하나의 문제 너희 집안의 신의 문제 난 이미 네 집안의 제자 있어요 하고 계시잖아요 있죠?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24살 이후로는 조금 그래도 바람이 덜해지는 거예요 좀 잠잠했다가 최근 들어서 내가 했잖아요 23년도부터 더 심해졌다고 23년도부터 형의 23년도도 형살 24년도도 형살 그래서 이 사람 44살이 큰 고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전에 해야 되나요? 그 전에 받아야죠 그 전에 받아서 차라리 기술을 익혀서 재능 쪽으로 제자로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 보통은 청배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본인도 신감을 얹은 건 맞지만 이미 본인은 똑바른 제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집안에서 오는 신바람 때문에 네가 지금 간간히 몸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얼굴 볼 때부터 이 사람은 유쾌지살이에요 내 혈족관계에 내가 나로 인해서 네가 살을 맞든 아니면 내가 살을 맞아요 하라면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래 살기 위해서는 좀 떨어져서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할머니가 엎은 신바람이 있고 여기는 계속해서 제자가 내려오고 있다 아내 쪽에는 그런데 둘 다 지금 신의 까물인데 사주 궁합은 잘 맞는다 너는 분명히 16세부터는 완전히 네 인생이 갈팡질팡 완전 밀물 썰물에 네 의지대로 사람 바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네가 24살 25살이 넘어가면서 뜨는 그런대로 안정을 찾으면서 결혼까지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뭔지 모르게 자꾸 내가 몸을 치고 몸이 다치는 수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왜? 이 대주라는 사람 자체가 타고나기를 내가 태어난과 동시에 혈족관계, 배우자관계, 자식관계에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너한테 살을 치던 상대가 나한테 살을 쳐 그래서 이 사람 내가 계속 부모님 물어봤잖아 부모님 멀쩡하십니까? 이혼 안 하셨습니까? 이혼 안 하고 멀쩡하다?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난과 동시에 병을 안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병을 안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살을 받아서 나와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식을 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식을 본다고 하면 이 자식은 또 무언가 선천적인 병을 안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사주적인 문제는 남편한테 더 크고요 둘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이 신을 받을 것 같다라면 네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떻게? 안 됩니다 보지 방콕 씁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